자,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려봅니다. 코로나19 관계로 외출도 못하고 아들하고 와이프를 위해서 집에서 수술을 한번 피워봅니다.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.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전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소금을 좀 치고 어이구야 너무 많이 찼다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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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렇게. 물이 너무 세군요. 맛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숯불 자체만으로 해도 맛이 안있겠나 봅니다 아파트에서는 이런거를 못하고 주택에서만 해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